제 채널 오랜 구독자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초에 근 한 달 정도 업로드 안 하면서 중간에 쇼츠 하나만 올린 거 있잖아요 그 쇼츠 지금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그때 물건 정리해서 판매 중이니까 빠르게 정리해서 팔아치우고 새로운 리뷰 할 거니까 구독자분들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봤을 때 리셋 시장이 조짐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소품이나 신발 같은 거 싹 정리해서 팔았었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팔았던 것들 지금 다시 다 찾아보니까 전부 떡락해서 지금 팔았으면 엄청 손해봤을 것 같은데 뭐 당시에는 손해보는 거 없이 제가 받고 팔았으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신발이 또 몇 개씩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싸게 팔 수는 없으니까 좋은 시점에 판매를 하긴 할 건데 저는 뭐 리뷰 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예전부터 신발을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판매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중기업체 생기기 이전에는 신발 구하는 게 워낙 좀 까다로운 시기다 보니까 판매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 갖고 있었고 근데 중기업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뭐 언제든지 다시 살 수가 있으니까 신발 정리하기는 좀 손쉬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신발 좋아하면서 판매하지 않는 신발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걸 갖고 있지? 하는 신발들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쁜 신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발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이 사진 보신 분들 있죠? 얼마 전에 니고가 주피터에서 자신의 해장품 60점을 경매했는데 그와 관련된 행사 때 신고 나온 신발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신발의 로우컷 모델로 알려졌는데 사진 보니까 색상이나 디자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컷된 게 그리고 니고가 신은 신발과 관련된 루머 하나가 니고와 나이키의 첫 번째 콜라보 모델이 아니냐는 루머인데 구독자분들이 볼 땐 어떠세요? 아디다스와 20년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던 니고가 아디다스와의 관계를 끊고 나이키와 첫 번째 협업을 하는데 그게 기존 제품의 컷한 모델이다? 저는 아니었으면 하는데 사실 이 컷된 모델이 내년에 한 세 가지 컬러로 나온다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컬러까지 나온 거 보면 콜라보 모델이 맞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아니었으면 해요 아직도 어차피 오피셜이 나온 게 아니니까 니고 하면 나이키하고 서사가 분명 있잖아요 베이프, 베이프 스타 틴커필드가 거의 유일하게 에어포스 1을 오마주한 리메이크 제품으로 초창기 베이프 스타를 언급할 만큼 초창기 베이프 스타는 대단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초창기 베이프 스타는 에어포스 1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런 베이프 스타를 만들었던 니고가 진짜 나이키하고 손잡고 니고 맘대로 각 잡고 한번 만들면은 어떤 모델이 나올까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올 초에 니고하고 나이키하고 콜라보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매니아들이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진짜 니고가 제대로 만들면 어떤 에어포스 1이 나올까 근데 첫 번째 콜라보 모델로 루머 도는 게 기존 제품을 컷한 거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제품 컷한 모델은 저는 상당히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색깔 하나는 진짜 끝내주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신었을 때 이 목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이 컷하면은 오히려 편하고 디자인도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로우컴 모델을 이 모델은 1988년에 처음 발매한 에어포스 3 하이 스케이프라고 하고요 이 신발은 2005년에 재발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가까이 갖고 있는 건요 저는 신발 래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얘는 올 초에 래핑을 좀 했습니다 래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소리 맛이 같습니다 래핑 안 하면은 소리 완전히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모양을 유지하려고 래핑을 한 건데 구독자분들 중에 이 신발 보신 분들은 아마 색감 좋은 거는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주류 모델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품을 20년 가까이 갖고 있었던 이유는 색감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진짜 끝내줍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좀 망가졌더라도 관상용으로 좀 보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래핑을 해놨는데 이걸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지 몰랐습니다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내년에 로우컷 나오면은 로우컷하고 비교 영상도 좀 찍고 뭐 그때까지만 좀 갖고 있다가 버리는 걸로 하고 제가 이 신발을 2019년까지 신었거든요 1년에 몇 번씩은 꾸준히 신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이거 신느라고 얘를 신어야 되는데 얘 신느라고 몇 년 안 신었더니만 작년에 제가 신발 판매하려고 정리했을 때 봤을 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소리 근데 올 초 보니까 완전히 맛이 갔는데 불과 1년 사이에 훅 갑니다 구독자분들도 좋아하는 신발일수록 아끼지 말고요 자주 신으십시오 많이 그게 그 신발 그 상태 그대로 오랫동안 신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끼면 똥 되니까 좋아하는 신발일수록 구독자분들은 많이 오랫동안 신으십시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리뷰 찾아올 거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